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미적분 선택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확실히 공통에 비해서 어 킬러가 죽었다 뭐 그냥 없다 이젠 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 너무 어 이게 겁먹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게 이제 뭐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까지 어 이렇게 까지 어 심할 줄은 몰랐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너무 또 그렇게 자만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분이 들어오면 어 전 범위에서 적분이 또 나름 또 그 가장 까다로운 문제도 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번 회차는 이제 사실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 나왔던 어떤 미적분 문제보다 어 좀 수월함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안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지들은 있다는게 하니까 어 문제를 어떻게 읽느냐 어 문제에서 내가 그럼 뭘 파악해야 되냐 문제 있는 조건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매우 소중하겠죠 다만 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뭔가 새롭거나 낯설거나 그러진 않는다니까 기초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죠 어 그런 방식에 의해서 어 사실 어 선택하면 결국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초코드 반복 잘 하느냐 그죠 어 그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 그런 기초코드를 반복하면서 더 다잡기 에서 음 조금은 더 낯선 문제인 그저 양가운 코드 같은 파이널에서 이제 시간제고 훈련하는 그런 제한된 시간에 어떤 긴장도 속에서 훈련하는 그런 연습들 이제는 우리한테 그게 남겨져 있는 거죠 어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초월함수 가 아닌 다항함수에 대한 어떤 킬러 문항이 좀 더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좀 시간 아껴서 수원 수트에 좀 여러분들 어 집중 하셔야 합니다 수원 수트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4 3번 입니다 내 눈으로 그냥 읽으면 되겠죠 4 유리화 해도 되고 아니면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1의 n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 거리니까 n 더하기 2분에서 n 빼면 2분의 1이니까 답은 그냥 2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은 이겠죠 2번이 답일 거고 4 4 4번 역시나 내 전형적인 매개변수 어 민법이죠 어 dx dt 분의 디와이 디 디 아가 분모 분자 헷갈리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죠 음 그래서 미분 해주면 그냥 거기다 t 에다 0만 대입하면 되니까 답은 1 이라는 건 손쉽게 어 계산할 수 있죠 4 정답 2번 이구요 그 다음에 25번 4 원점에서 이거에 근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탈 할 때 탄제 세타의 값을 묻죠 그래서 또 전형적인 그죠 더 쌈 정리 물은 문제 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당연히 우리가 그려 볼 거에요 어 이에 절대가 백스 니까 사실은 분명히 어 증가하는 이런 지속 꼴 함수인데 개를 이제 데칼꼬만 했으니까 요런 그래프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 원점에서 그었다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분명히 뭐야 어 뭐라구요 어 데칼꼬만요 그죠 어 데칼꼬만요 서니 완벽한 데칼꼬만 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루는 예각의 길을 세타라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 요 접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린 당연히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때 접선의 길이가 요각에 대한 걸 먼저 손쉽게 구하겠죠 근데 어 실제 예각은 아마도 요각일 것 같아 사실은 그제 구해보면 알겠죠 어 사실은 그래서 아 오 그랬더니 누가 봐도 일단은 고 판단은 미리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예각일까 이게 일까 물론 그림을 사실은 좀 선생님이 일부러 펑퍼짐하게 그리긴 했지만 어 사실은 이제 사실 뭐 그림상에서 예측은 되죠 요게 예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수치 확인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어쨌거나 너를 접점으로는 t 분의 사실 2의 t 승이 바로 원점과 이은 기울기니까 근데 걔랑 뭐랑 같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2의 t 승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뭐야 아 t가 1이구나 여기가 1이구나 그러니까 1 콤마 2구나 얘가 그죠 어 그러니까 이미 이미 사실은 얘가 어 탄젠트가 이니까 사실은 어 45도를 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예각은 이쪽이 맞다는 얘기야 바로 알거고 따라서 요각을 내가 알파라 부른다면 어 사실은 우리가 냈던 어 탄젠 세타의 값은 그제 어 어쨌거나 2분의 파이에서 그저 알파를 뺀 고각이 요각일 거고 고거의 두배 고거의 두배 요게 세타니까 그죠 어 요게 두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그냥 뭐야 파이 빼기 2 알파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탄젠트 빼기 파이비는 어차피 파이에서 빼면 얼싸 이사무니까 마이너스 고요 어 탄젠트 그대로 2 알파가 되니까 전형적인 더 쌤 정리가 맞겠죠 어 탄젠트 알파가 이니까 너무 좋아 계산은 그냥 그래 암산으로 되겠죠 어 1- 탄젠트 제곱분에 2탄젠트 알파가 될 테니까 사실은 여기 이 탄젠트 알파니까 2가 들어갈 거구요 얘는 1마 어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2 제곱 빼기 1분의 2 정답은 4번이 어 바로 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일이야